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 김태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복 복 복 복 복 복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은 제가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 올린 영상이 2021년 신중년 이거를 올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bca님께서 키키 새해하면 이분 맨날 바닥에 그려라고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킹정 참 대단해 막 이러고 흡사 피카소 막 이런 댓글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사실 이 2021일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. 저도 영상을 보고 어? 나 저거 한 적이 없는데?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분명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 영상만 멘트만 찍었는데 썸네일이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 뭐지? 나 저거 한 적 없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택정우가 발로 그렸더라고요. 발그린 수준인데 제가 그려보겠습니다. 이 넘어 숫자가 2021이 이거 키트보고 한 3시간 걸렸다 하더라고요. 고생해서. 그래서 저한테 내한테 부탁하지 왜 네가 그렸냐 하니까 형이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 드리프트로 숫자를 그리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진짜 어려워요. 여러분들. 단순해 보이는데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. 제가 직접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시간으로. 자 일단은 카트바디는요. 여러분들 이게 눈사람 타는 게 이제 글씨가 잘 보여요. 이게 왜냐면은 그리프트 자국이 되게 붉어요. 다른 차보다. 그래서 이제 이 차를 타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글씨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키드로 하시면 돼요. 또. 올해가 흰소잖아요. 흰소. 스키드를 좀 흰 색깔을 해볼게요. 이번에는. 자 이게 또 아 이쁘네요. 딱 이거지. 이거지 이거지. 이거를 202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 이거지 이거지. 그냥 대충 숫자를 그려야 돼요. 드리프트로. 자 그려볼게요. 진짜. 약간 감을 저도 오랜만에 그려갖고 잘 될지 모르겠는데. 엄청난 신중하게. 엄청나게 신중을 다해서. 자 숫자 2가 나왔죠. 숫자 2. 아 숫자 2 나왔습니다. 아 근데 아 이게 좀 살짝 삑사리가 났어. 이게 뭔가. 자 위에서 봤을 때. 아 살짝 여기 삑사리난 것 같은데. 자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. 다시 하겠습니다. 이 정도 바꿔야죠. 됐어. 2. 자 완벽했습니다 2. 2 깔끔해요. 자 이제 공이 어려워요. 공이. 20 아 아 야 근데 너무 크다 씨브리 망했어. 야 씨브리 자리가 없다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나 왜 2011을 썼냐. 자 좀 신중하게 진짜 이쁘게 써볼게. 이거는 글씨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. 진짜 한번 이쁘게 써보겠습니다. 저 믿죠. 조금만 더. 아 잠깐만 왜 또 2011이지. 아 야 나 뭐. 나 뭐 했냐 또. 막 세가리인가. 파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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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이쁜 그림으로 하겠습니다. . 아 라고. ż. 깜me. 기참. 이제 미뤄 기 inc勢합니다. 미뤄 지여. 마이. 프라임 motherfдерж. avanz. 집중. yah. Putin. being. hablando. specific. 레밤 outlines. sti. Those. 완벽하다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자 2021 완벽하게 썼고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때요? 잘 썼습니까? 자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또 드리프트로 2021을 써봤고요 텍튜브가 2021을 썼길래 저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썼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도 대박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프트로 2021 쓰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뉴욕 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